첫 번째는 잘 나온가요? 이런 거? 별로인가요? 오늘 인스타에는 어떤 걸 어울리는지 이것도 잘 나온 것 같아, 그쵸? 오늘 이제 심각하게 운영 중입니다. 오늘의 의상 포인트는 이거예요. 이거 리본. 리본. 그리고 이렇게 약간 옷의 긴장. 이렇게 있고요. 여기 이렇게 세수 이렇게 있어야지. 예쁘죠? 이게 다예요. 그리고 구두도 있는데 구두는 핑크색. 저는 평소에 구두를 잘 안 신어요. 정말요? 나오고 싶어요? 같이 나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은기 역할의 은기입니다. 그거 오빠가 명대사 해줘요. 나씨. 안녕히 계세요. 저 오빠, 저 오빠 대사에 맨날 저 오빠가 약간 짝사랑하는 이 오빠 그런 역할인데 대사에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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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사가 꼭 있어요. 저도 이제 약간 고정 대사가 있어요. 약간 은기 만났을 때는 이제 어? 왔어? 이거 무조건 해고. 저 찍으면 됐어요. 처음에는 하는 오빠도 오글거려하고 듣는 저도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처음에 NG 만나고 제가 묵고 이랬는데 지금은 구정을 다지면서 구정도 있죠? 구정을 다지면서 이건 일이야. 이러면서 너 어떤 일. 아 아 진짜.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어딘지 아십니까? 여기는 제 첫 드라마죠. 귀신과 산다 제작발표회 현장입니다. 저도 드라마 찍어보는 건 처음인데 또 제작발표회는 처음이어서 제작발표회는 또 처음이어서 떨리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근데 재밌게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